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도자 김윤수입니다. 2017년 1회 2차 시험 기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를 볼 텐데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LVM 파티션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정답은 8하고 소문자 2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수업 파티션이 있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숫자 82번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를 볼 텐데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PID 3488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0에서 마이너스 19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하고 PS-L을 했을 때 마이너스 19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살펴보게 되면 프로세스 아이디가 3486, 3486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바꾸는 데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지정한 우선순위로 바로 바꾸는 명령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Re-Nice가 되겠지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Nice 명령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이름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요.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RPM 패키지에 관한 명령인데요. 반복해서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니 우리 도서의 해설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옵션 중에서 Minus Q 옵션과 Minus F 옵션이 조금 더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Minus Q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리, 지리를 위해서 포함되어야 할 기본 옵션이 되는 것이고요. Minus F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지정한 파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요. Minus Q F 옵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강제로 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Minus Minus False 옵션을 주게 됩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니까 꼭 우리 교재, 우리 도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RPM 명령과 관련된 그룹과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좀 눈에 익도록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요. CD-RAM이라는 모듈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LS모드 명령의 결과를 봤더니 CD-RAM 같은 경우에는요. SR-Underbar 모드라는 것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SR모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D-RAM 모듈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즉, RM모드 명령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CD-RAM을 꼭 제거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듈을 먼저 언로드 해주고, 리무브 해주고 그 다음에 CD-RAM을 리무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볼텐데요. ETC 밑에 F-STEP 이 옵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ETC 밑에 F-STEP의 6개의 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순서적으로 파일 시스템 장치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운트 포인트 세 번째 파일 시스템 종류가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NFS, NTFS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 옵션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RW 같은 게 들어오면 읽기 쓰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덤프 여부를 지정하는 덤프 옵션 만약에 덤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1이 되는 거죠. 무겸성 검사를 하는 옵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0이 지정되면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6개의 옵션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TC 밑에 F-STEP의 속성 6개의 필드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도서 교재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7번 문제를 보태는데요. 7번 문제는 간단하게 살펴봐도 되는데 우리가 이미 1차 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풀어보면 메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특정 파일에 기록하고 디버그 수준의 로그는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메일과 관련된 모든 것은 포함을 하지만 메일과 관련된 느낌표입니다. 디버그는 제외한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원하는 파일 네임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이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텐데요. 8번 문제는 해설을 한다기보다는 기출문제에 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로그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순환 주기가 순환 주기가 위클리, 몬슬리, 이열리, 데일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같은 경우에는 초단위로 지정할 수 있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그 로테이트의 주기를 어떤 것을 지정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11번과 12번에 대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해설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도서에 있는 문제풀에 있는 내용이나 본문에 있는 아파치 웹서버의 설정 파일의 속성들 그 다음에 삼바와 관련된 그 어떤 명령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친 이유는요. 이겁니다. HTTP를 지원하는 아파치 서버 혹은 그 파일 공유 접속을 지원하는 삼바 서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설정하는 것과 설정 파일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두번째 관련된 명령어는 무엇이 있고 주요한 옵션은 무엇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 우리 이론 부분에서 설명드릴 때도 강조드렸었던 내용일 텐데요. 꼭 주요 설정 파일의 어떤 속성 값이나 또는 관련된 명령어들의 명령어들의 종류 그 다음에 기능, 특징 그 다음에 주요한 옵션 정도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을 볼텐데요. 마찬가지로 vsftp의 설정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 4번에 대한 답이 되는 ch-root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의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을 살펴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텐데요. 14번 문제도 기억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etc 밑에 host-deny 또는 etc 밑에 host-allow 파일 같은 경우에는 tcp 래퍼에서의 접근 제어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핑거 서비스나 텔레 서비스를 같이 서비스를 지정할 때에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데몬 이름을 지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핑거 같은 경우에는요. 데몬 이름인 인. 핑거가 될 거고요. 핑거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텔레 같은 경우에는요. 인. 텔레 D가 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데몬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16번 문제 마지막 아 16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테이블스 방어벽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명령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보통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IP 테이블스 누를 먼저 방어벽 정책을 먼저 제거해 주는 명령을 보통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진 않지만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진 않지만 기준이 되는 즉 기본이 되는 정책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한다. 기본이 되는 정책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이 되는 정책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은 마이너스 대문자 P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할 때 완전히 없을 때는 마이너스 대문자 F가 되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I 옵션이 되겠지요. 마이너스 I 옵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옵션은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아니라 포트 포트를 지정하는 부분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D 포트가 될 거고요.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당연히 22번부터 23번 포트까지를 지정하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의 포트가 아니라 연이온 포트를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2 O O 23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는요. 거부 메시지 없이 거절로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번은 드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드롭이 아니라 드롭이 아니라 리젝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